시간éric 벌써야? 아 12시쯤에 도배를 왜 벌써부터 그래 벌써부터 자 오늘 T.H.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뭐 얘기도 하기 전에 T.H. 채팅상은 거의 못쓸 것처럼 돼버렸는데 아..음... 놀랍게도 트위치 마지막 떠나는 날 정기구독자 채팅을 거의 처음으로 해보네 구독 좋아? 도배 그만하라니까 이따가 하라니까 12시까지인데 3개월로 바꿔보자 잠깐만 도배하지 마봐 이따가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따윤희님이냐 따윤희님이야 이거? 왜 따윤희님 그러해 내꺼라 해주지 내 방에서 내꺼 없냐 저거 안녕하세요 이분 방송 추바 치하 이렇게 가는게 맞나 모르겠다 맞냐 뭔가 가기가 싫은 느낌이네 저는 원래 좀 늦게 와서 나중에 가면 트위치 많이 생각날게 플랫폼에 빙의한다기보다는 트위치에서 있었던 일들 재밌었던 일들 좋았던 것 같아요 갑니다 트위치분들 안녕 채시로 오세요 오늘도 트위치에서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하나를 갈 예정인데요 원래 스팸기 2를 하려고 했으나 어저께 1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걸 또 며칠 뒤하고 ㄹㅇ.. ㄹㅇㅇ 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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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통 근본 게임이거나 재밌게 했던 거 생각해보면 뭐 뭐 있냐 수많에 리듬세상 리듬세상은 팬분이 CD를 보내준다고 해서 그거를 받으면 할 예정 엘덴닝? 롤도 한 번 해야 되고 메운디도 있는데 메운디는 솔직히 오늘 한 달에 못 깨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하고 아니 태초가 나와야 뭘 하는 게임이라서 안 나오면 안 나올 때 동안 계속 그냥 반복이라 그렇긴 해. 그지 같은 게임만 했나봐. 쉬웠던 게임은 기억이 안 나네. 게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냐. 쉬운 게임이 없냐. 형님 오른쪽에 저 티어창은 오늘도 하시나요? 티어창. 아 저거? 아냐아냐. 으악! 아니 뭐야! 아 히드라 태초야! 아씨 내 건데! 지금 우리랑 소통하는 척하면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태초 뽑고 있는 거지? 매운딜을 하고 싶은데 태초가 나올 것 같아. 그러면 방송이 다 꼬여버려요. 태초가 나오면 당연히 좀 걸려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멈춰놓으면 아침에 할 수도 없잖아. 그래서 슈바매로 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. 슈바매로 태초 없냐고? 슈바매로 태초 없지. 슈바매로는 중간중간 저장도 된다고? 왜 이렇게 스피드가 안 나지? 야 그대로 끝나! 그대로 끝나! 제발! 제발 그대로 끝나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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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잖아! 끝났잖아! 오케이! 드디어 이기라! 저기 있다! 아이차! 야야야야야! 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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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점프가 모잘라! 이걸 못 먹어? 진짜 될 것도 안 되네 이거? 이거 너무 티 나겠다고? 내가 일부러 졌다는 거야? 마음대로 생각해. 제가 일부러 졌어서 얻을 게 있나요? 이득이 없잖아. 동기가 없잖아. 돈을 더 받을라고? 무슨 소리야. 가만히 있어도 돈에 쏘시는 분은 쏘시고 안 쏘시면 안 쏘시는데. 돈에 쏘지마! 오해하잖아 애들이 지금! 나와. 오히려 좋아. 지금 렉도 없고. 꺼져. 조심했었어야지. 시간 없다. 가득! 내 갈증이다! 간다! 빨리빨리! 칩착해! 아직 뭔가 있을 거야! 침착해 침착해! 리듬! 리듬을 타! 세이브 소리. 침착하다. 당황스럽구만? 여기 땀으로. 이거 이거 세 번째 밟은 사람이 열쇠를 먹는다. 꺼지시고. 저놈이다. 야싸! 가자! 이겼다! 1대1! 자 끝나라. 뭐야 이거. 야 실력으로 온다고? 그러면 안 되지. 기껏에 따져 떨어져가지고. 아니 아직도! 왜 이렇게 많아! 아이씨 침착해. 이거 어떻게 하지? 버섯이 없는데? 안 돼! 아무도 없어. 용태야! 이제 이길 수 있어. 나 혼자 말할 싸움을 2초밖에 못 하자니. 끝났다고!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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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끝났어 혹시 다 나갔어? 그리고 시간도 없어 이거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여? 제가 마지막에 남았잖아요 다 나갔으면 내가 할 때가 아니야? 배틀인데? 지금 하라는 건가? 짝 짝 짝 왜 왜 땀 흘려 왜 끝나지 않지 똑같은데 내가 왜 여기서 악한 줄 알아 보고 못하기 때문이야 외워서 박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돼 원숭아 같이 하자 같이 해 형 박자가 없어 마음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다 칼난다 이거 정박에 안들어가 잠깐만 그거 해야 돼 리듬 조절해야 돼 내가 보기엔 싱크가 안맞아 이렇게 안맞을 수가 있냐 정타가 여기서 맞춰볼게 막 누르지 않았어 소리 날 때 누르는 거 아니야 음에 맞춰서 어때 뭐야 나 왼쪽 위에 다 있어 어 소리 듣고 박자를 탔는데 타이밍에 맞춰서 에일룰루 박자 늦게 아 부리가 옆에 달려있어 부랜다루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짝 오케이 부리가 이쪽에 달린 것 같아 왜 애들이랑 칼군무가 안되지 자 신경쓰지마 딸애들 아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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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찢찢찢찢찢 침착해 콤보 당하면 아 침착해 아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흥분하지마 와 애들 오는거 신경쓰지마 나만 봐 나만의 리듬이야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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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침착해 참여 침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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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닝블랙이냐고 아 침착해 침착해 화가하지마 정박 정박 정신차려 돌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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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찢찢찢해 침착해 침착해 참 가 정박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하..씨 됐어 이 동국의 또 통과해 아 잠깐만 그.. ikke 끝났어 안큰 examine 정박 이게 중간에 흥드는 게 문제야 오케이 ihre 동국이 이거 통과시켜준다고? 옛날에 고생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얼마나 못한 거야.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 아 신화 근데 고스트 아 0.08인데 이게 지금 히드라로 나오면 할만하거든요. 근데 제일 꽂은 거 나옴. 뭔만 있어. 효율구간 있어 효율구간. 누가 다 계산해줬었는데 옛날에. 다 까먹었네. 나왔다. 야 뭐야. 태초 나왔어. 저기서 나왔어. 내껀데. 무슨 태초야. 드라군. 아니. 내가 지금 누울걸. 아 가지고 싶다. 어디 살아요. 대충 배치해 놓은 거 봐. 그냥 대충 하려고. 뗄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죽어버리네 이거. 태초야. 나왔니.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놀았잖아. 1년 전에. 그때도 나오고 나 죽었잖아. 기억 안 나? 태초야. 예. 버전 했다구요? 버전 했다고? 예. 안 나온다고. 안 나온대요. 만나기 싫대.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. 나와 주던가. 제가. 저. 그저께에도. 고스트 신화가 최고였거든. 난 맨날 도신이야. 세 마리 중에. 드신이나 희신도 괜찮은데. 20연차 갈게요. 20연차 간다. 23연차. 제발. 2부 뛰고 반 터뜨려. 가자. 쩍쩍 뺀 내 꼴. 그만. 쩍. 강타지는 거 아니야 이거. 자체 히터스 공격 뭐냐고 안 나왔어. 야. 그만. 터진다. 로스트림 터진다. 저분 재택자 켜놨다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그만. 그만. 그만 그만. 최차 꺼요 최차 꺼. 다급하게 형님 방송 껐습니다. 하하하하. 시청자 한 명 잃었다고. 돌려. 아 씨 물 물. 아 물 있어. 따라. 16연차. 16연차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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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던데. 얘들아. 자러 가자.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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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왔다 오늘도. 대충. 1연속 과. 다음 게임. 흔들어. 흔들고 자. 1연속 과. 2연속 과. 2연속 과. 2연속 과. 2연속 과. 3연속 과. 3연속 과. 아 춤추고 싶다. 클럽은 가본 적이 없는데. 어디서 춤출 데 없나. 아 스트레스 쌓여. 네 대충. 2연속 과. 2연속 과. 3연속 과. 3연속 과. 3연속 과. 재밌다. 주무세요. 그만 흔들고. 나가주세요. 무슨 끝났습니다. 영화 끝났습니다. 나가주세요. 아저씨. 팬티 보이니까. 바지 제대로 입으시고. 추첩하고만. 나가주세요. 나가라고. 오늘도 못 뽑았으니까. 자. 다음 클럽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안녕히 주무시고요. 즐거운 새벽 되세요.